니민아 오빠 덕분에 내가 그냥 살 수 있어서 주말마다 기대하고 있어서 오빠 니민아! hola! bienvenidos a un nuevo... bienvenidos! bienvenidos a un nuevo video en nuestro canal el día de hoy 오늘 모해 우리는 피크닉 하러 가는 길이에요 네 피크닉 날씨 엄청 좋아 오늘 진짜 그냥 가을 날씨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가을 날씨인데 너무 좋은 가을 날씨인데 오늘 우리 워컬에 오늘 우리 얘기 못해 우리 쇼는 not working 어떡해 그래서 먼저 음식이 필요하니까 병이점으로 네 병이점 가는 길이야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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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mos venido al 7-eleven es nuestra tiendita favorita venden de todo y este 7-eleven es bien grande 고맙습니다 뭐 먹을래? 뭐 먹을까? 뭐 먹을까? 뭐 먹을까? 나 오니김이 먹어 오니김이? 이거 볶음밥 이거는? 이거 뭔가 보소 보소 보소? 아 맛있겠다 여기 가운데 보소스 있어요 보소스 나 이거 하나 네 예스 보소스 너무 많아 보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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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먹을래 나 하야토 항상 타러가 많아 30분 걸릴꺼야 요새는 정말 빠르다 렌토 샌드위치? 너무 예쁘다 프루트산도 샌드위치 먹을까 우리? 샌드위치 먹을래? 네 그냥 치즈 햄 샌드위치 있어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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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샌드위치 이제 샌드위치 이제 보다 이제 치즈가 더 맛있어 루크 마울도 루크 마울도 루크 마울도 시즈니라 시즈니라 다니아 오늘 너무 예뻐 다니아 항상 예쁘지만 오늘 더 예쁜 것 같아요 하늘도 너무 예쁘고 사모가와도 너무 예뻐 근데 다니아 이쪽에 좀 뭔가 아저씨 아줌마 모임이 있나봐요 조금 안쪽에 가야돼 우리 오케이 친구들, 이제 가면은 파크에 하얏토가 어린이의 일을 하고 정말 학생들들 몰라 다음날은 없지 약간 아저씨 같지 않아? 색깔이 약간 블러움, 베이지 블레이냐 이런거 쓰니까 그래서 얼굴은 안 봤어 몰라 몰라 puros jovencitos 근데 하얏토가 어린이 하얏토가 어린이 왜? 하얏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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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내 에피소드가 하얏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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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약 하얏토가 귀神een 하얏토가 사쿠라 오뎐 오뎐 이 사쿠라의 피큰이크 다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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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3 사이즈 예! 그냥 두 사람 이 사쿠라 이 사쿠라 이 사쿠라 이 사쿠라 하쿠라 이 사쿠라 오니γ дум 이 사쿠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캄피니오네? 캄피니오네? 포zo? 캄피니오네 이것은 보드를 오기만요 이것을 매우 궁금해서 곳에서 이런지 한국에서 재료들이 이렇게 말하는거는 이것은 미소 이 정도의 밥이 그리고 그리고 또 상북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지금 한테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중도는 당근입니다. 그리고 dort이 화이트하러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하얇을 했는데 계속 구매했어요. 그리고 이거 조명을 주문하고 싶어요. 이건 어댕입니다. 일본에서 추워질 때 자주 먹는 음식들인데 제 생각에는 필수 어댕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세븐일레븐 오뎅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어의 오뎅이랑 일본어의 오뎅은 조금 달라요 한국어 오뎅은 약간 그 수리미 같은 거잖아 네 맛있어 그치? 근데 일본 오뎅은 뭔가 다들 설명할 생각 없지만 야채, 고기, 두부, 당연히 수리미 같은 거 뭔가 이런 것들 많이 넣고 이런 거 먹어요 그냥 사진 붙여요 설명할 수 없어 오케이 설명은 어려워 근데 일본 오뎅 맛있어요 나 처음만 먹어볼게 근데 사실 냄새 좀 이상해 아니야 나한테 좀 이상해 근데 이번에 우리가 소세지 선택했어 소세지랑 뭔가... 이거 뭐예요? 뭐였지? 비치 케이크 아 오케이 그리고 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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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Hayatito 잘가서 머리가 좀 떨어져 근데 큰 차가가 있는 큰 차가가 있는 첫번째 미쿠마 미쿠마 피 시 하나하나 보여줄게요 짜잔 맛있다 맛있어 빨리 먹자 감사합니다 미안 내가 이걸로 먹자 자 먹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는 우리가 한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를 얘기 합시다 먹으면서 좀 미안해 먹방 스타일 다음에 먹어도 되나요? 그럼 뭘 먹을래? 오니기리 오니기리 일단 4월쯤부도 계속 집에 있었잖아 내가 이제 일 안가 그때부터 그때부터 일본에서 좀 했었지 3월 말부터 나 월에 뭐 했어? 그냥 집에만 있었지만 나 슬픈 하나 슬픈 이야기는 내가 그 직장에서 사쿠라 사쿠라 이룸네이션 티켓 받았잖아 그래서 그냥 갈까 말까 했었고 근데 사쿠라는 아직이라 조금 기다리자 조금 기다리라 했더니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냥 못 갔어 그리고 비싼 축제였어 응응응응응 나 클래스라는 일본 줄 거야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아 4월에는 나 3월에서 봤어 그리고 너는 4월에서 봤어 2월이 아니었어? 2월이었어? 응 그럼 2월이었어 엄청 좋은 드라마 음 우리 진짜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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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넷플릭스 사랑해 넷플릭스 있어서 우리 살도 있어 그 다음에 내가 뭘 봤지? 그 다음에 우리는 라카사의 파펠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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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카사의 파펠 진짜 귀엽다 이게 그냥 팬들만이 주중해 주셔서 라카사의 파펠 봐야 된다고 오오오오 오오오오 마지막cio MAR Cruel? 뭐? 아니 아니. eremos예 쇠 lore 보기 시작 ask 아 그거 재미있었다 jersey 너무 재미있어 ballet et 그리고 내가 Stranger Things są 그때말때 뭐 Stranger Things 이선г 구매가가 짱 Bryan 그래서 나 못 봤어 하 married 그거 재밌어 언제 나와봐 다음 시즌 그럼ё 네, 네, 네. 못 기다려. 빨리! 빨리 만들어 주세요. Stranger Things, La Casa de Papel, 그리고 또 하나 보았어. 그 애기 나오는 거, 피니스 시즌이 이거 뭐야? 아, 이름이 뭐야. 암블라 아카데미. 암블라 아카데미. 시즌 많이 봤어. 시즌 1이랑 시즌 2. 시즌 2이 있으니까 엄청 길을 볼 수 있잖아. 다행인 것 같아. 네, 진짜 넷플릭스 다행이다. 우리는 7월이랑 8월에는 계속 글이 봤잖아. 가야도 엄청 큰 글팬도 했어. 아니. 아니야, 엄청 큰 팬은 아닌데 내가 그 스토리 말이 이해할 수 있어. 응. 응. 통감되는데 그게 너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 막 공부했으니까. 뭔가 어떤 팬들 뭔가 그리 그냥 난 마지막까지 못 봤다. 뭔가 많이 스읍. 헬린 것 같은데. 뭔가 이런 얘기도 있었어. 타니아도 그랬었고. 시시시시시. 시시시. 이 성관만 괜찮았는데 가야또 어디선도. 그래서 3, 4. 궁금하지 않아? 어떻게 되는 거지? 응. 아니, 뭔가 좀 이상한 것도 많이 봤어. 근데 이런 거 진짜 받아? 학교에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다. 누구 제일 좋았어? 나 누구였지? 이름을 잊어버렸어. 메인 교차? 메인 아니고. 칠디델? 키디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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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쁜 교차. 삼단 아니고. 퀸. 아, 퀸. 퀸. 퀸 좋았어. 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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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는. 그동안. 데킹 보고 있었어. 아. 맞아. 타니아는 그냥 계속해서. 니민아 오빠 덕분에. 내가. 그냥. 살수 있었어. 주말마다. 피델하고 있었어. 아. 오빠 니민아. 데킹이랑. 타이코지만 괜찮아. 난 지금 보고 있어. 열심히 보고 있어. 샐러드 스틱. 아. 우리. Let's eat. 같이 봤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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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rgin아. 음. 음. 맛있다 맛있다 그리고 하야토 우리는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안 윗 아니 진짜 안 윗 아니 안 윗 아니 내 삶의 드라마가 가장 아름다운 드라마 그 정도야? 진짜? 한국의 좋아하는 드라마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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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에 우리는 그냥 살 수 있어 지금도 넷플릭스님 고마워 넷플릭스님 고마워 넷플릭스님 OK chicos 오뎅 정말 신기해 이상한 냄새 나 맛있어? 조금 티 해도 되나요? 냄새 좀 에이 그런 음식이 아니야 왜 나또처럼 이렇게 나또처럼 아니야 아니 너무 맛있다 맛있는 음식 습 습 습 습 오마이갓 맛있는데? 맛있는데? 네 오케이 알아서 나 아니 소세지 들어가 있어요 이따가 오오 오오 맛있어? 음 알아서 좀 드세요 음 음 아 produce 어디! 하 누구 형이 하리 하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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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 하리 하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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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짓고 있었어 몰랐어 아 진짜 오버하네 배우 못하겠다 나 아니야 진짜 어허 안 나올거야 왜? 예 Kennordum 어디? 제 깨 sunlight 친구들 야 ya acabo nuestro paseo y vamos de regreso a la casa detиля ya no quiere su poncho de señora ya le dio pena señora ? 아름 아니잖아! 아름다운 것 같지 않잖아 아름다운 것 같네 집에 갑시다 빨리 집에 갑시다 아름다운 아름다운 야정은 위사할 땐 비교해 근데 이제ера함 우리 동작이 끝까지 우리 동작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보고 싶어 보시고 미쥬한 영상입니다 바이 바이 한글자막 by 한효정